2023년 아시안컵 참가를 앞두고 토트넘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대표팀 합류로 인한 공백은 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FA컵 3라운드에서 전통적인 라이벌인 벌리를 맞이했고 이 경기는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손흥민이 빼어난 해트트릭으로 팀을 이끌며 5대2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재는 팀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다주었고 경기는 팬들의 기대와 달리 토트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공격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주요 공격 옵션으로 나서며 존슨과 클루셉스키와 함께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이날 경기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중원에서는 로셀스와 벤탄쿠르가 조율을 담당했고 수비지는 도어티, 데이비스, 에메르송, 포로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골문은 골키퍼 비카리오에 뛰어난 선방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33분. 예상치 못한 주인공인 수비수 포로가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특히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팀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부재 중 팀의 모습에 대해 걱정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리더십과 팀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견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그는 벌리전에서 전반적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후반 38분까지 경기에 참여하며 80분 동안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국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같은 유럽축구 통계 사이트에서는 히샬리송에게 팀 내에서 가장 낮은 6.8점의 평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그의 기대에 못 미친 활약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경기력을 넘어서 클럽의 주장이자 리더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지난달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 참여하며 네골과 사어시스트를 기록,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월간 최우수 선수 후보로 선정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월간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에는 통산 다섯 번째 수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적인 수상 여부에 따라 그는 판페르시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상한 월간 최우수 선수상은 케인과 아구에로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최다 수상 기록을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 데뷔를 앞두고 있으며 6일 오후 10시에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을 치른 후 15일에는 바레인과의 대회 첫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아부다비로 떠나기 전까지 항상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히샬리송의 활약은 분명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단기간에 놀라운 득점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히샬리송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손흥민의 지원 없이는 득점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은 부상에서 회복한 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는 팀의 핵심 선수이자 리더로서 히샬리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히샬리송에게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팀워크와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의 경기에서는 몇 가지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벌리를 상대로 한 승리는 예상된 결과였으나 팀 전략에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강한 상대의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현재의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팀은 더 많은 전술적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팀의 중요한 선수인 반도 룸과 메디슨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귀가 팀의 전술과 전략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능력이 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 전담 기자인된 킬패트릭의 평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평소 엄격한 평가로 유명한데 그의 분석이 팀의 미래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반적으로 토트넘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고 팀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최근 부진에 대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비판은 축구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특히 히샬리송의 초기 부진과 손흥민의 공백이 겹친 시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시즌 내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팀의 공격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히샬리송의 부활과 손흥민의 복귀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경우 시즌 초반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그의 활약은 이러한 초기 평가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득점 능력과 경기에 대한 열정은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했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2023 AFC 아시안컵 참가로 인한 팀의 공백은 감독과 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샬리송, 브래넌 존슨 등의 선수들이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들은 여러 차례 승리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팀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손흥민의 부재 또한 팀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국가대표 팀에서는 이강인의 참여로 인해 팀의 전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는 2023 AFC 아시안컵 본선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 경기를 통해 팀은 최적의 전략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과 국가대표 팀 모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전략과 변화를 보여줄지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샬리손과 손흥민의 활약이 어떻게 팀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성공과 팀의 성장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